세비야가 코앞인데 세비야에 왔는데 플라멩고는 봐야지 세비야 쪽으로 한 20분인가? 가기 전에 이비이누과에 가서 예약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모로코에서 수영을 했을 때 뭐가 잘못됐나? 번역기에 스페인어로 그냥 이비이누과 쳐서 복사해서 구글 맵에 붙여넣으니까 마치 서울에서 이비이누과 나오듯이 엄청 나오더라고 다 온 것 같은데 이거 되면 되겠지? 병원 이래? 전혀 병원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닥터 의사선생님 그냥 집인가? 그냥 집 같은데 일반 가정집 일단 가보자 이것도 삼평이니까 가능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네 저 의사선생님 나오신 것 같은데 촬영해도 되는 거야? 일단 그래도 가서 얘기해봐야지 장신이 있어 맞는 것 같아 XK에서 썸면 촬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귀에 고름이 있다고 하시네 여하튼 병원 분위기 이렇습니다. 가정집 같고 이비인후과 맞아. 물로 어떻게 하시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부분. 오. 네. 좋아요. 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와우. 31. 네. 오케이. 오케이. 와우. 땡큐 땡큐. 하우. 하우. 오. 귀지인가? 여보. 지갑 어딨지? 여보. 카드 되는지 물어봤지. 오늘이 돈까? 카드. 카드. 카드, 네. 40. 저는 총 400조 원. 40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40입니다. 다운. 하friend 100조 원. 와우.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제가 몇 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저는 필요해요. 아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해결! 잠깐만. 나 삼평 어떻게 주차돼 있는지 그것만 찍고 올게. 잠깐만 있어. 응. 이게 이비인후과. 야 삼평이니까 주차가능이다 정말. 야 빠이. 야 빠이. 아디오스. 아디오스. 뭐래요? 이쪽은 괜찮고 왼쪽 귀에 왁스가 있대. 안에 왁스가 난 고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네. 귀지를 뭐라고 그러나? 영어로? 붙잖아.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 혹시 모로코에서 수영장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랬더니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시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되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여행하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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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야 맞네? 세비야 맞아 우리 세비야에 왔어 우산있어 이렇게 차량이 사람들이 많아 되게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와 처음 보는 광경이다 와 저기 마차도 이뻐 마을 따기 저렇게 포장마가 있네 그러네 스페인 온 기분이 확 들어 세비야 여보 여기야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다보니까 완전히 무슨 이런데는 또 처음이네 네 갔다 올게요 네 여보 갑시다 네 충전이 필요해서 왔는데 뭐 이런 주차장이네 안 좋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알다시피 택시가 안 잡힙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다 콜라메고 5시인데 제 시간에 입장이나 할 수 있을까 입구까지 나가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지 잠깐만 오 됐어 진짜? 어 뭐야 빨리 입구에 가있자 네 천만 다행이다 알바로 아저씨 이름이 알바로야 여기 알바로라는 이름이 많은가 보네 어 뭐야 내가 취소한거 아닌데 내 다른 아저씨야 로베르토 어 차 소리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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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야 아 야 올라 어 플라멩고 뮤지움 아 플라멩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여보 아까 우리 배웠던 나는 스페인어를 못함 아 아 1,2,3,4,5 배웠어 지금 택시기사 아저씨가 가르쳐줬어 1 2 3 4 5 5 5 예 베리굿 How can I say good 인 스파니얼 bueno bueno 아 bueno 아 많이 들어봤어 아 사실 아 아 많이 돈 돈 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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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모르겠어 그냥 감으로 어찌됐든 오늘 많이 배웠네 Muy bueno 와 도로 좁다 아디오스 레츠고 레츠고 여보 내가 빨리 찾으면서 가볼게 따라와 네 와 이거 참 어렵네 골목이 많네 세비아가 내가 알기로는 대양의 시대 때 번성한 도시인데 잠깐만 있어 이런 길은 안나왔어 그러면 여기도 15세기 때 항해사들이 여기를 바로 다녔을 법한 길인데 와인과 낭만 와인과 편안함 아 이거야 이거 와인과 오 갑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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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갑시다 아 좋았어 와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봤다 너를 못보는 줄 알고 맞아 졸드마인네 이제 좀 여유롭게 세비아를 느끼고 플라멩고는 다시 한번 내가 알아볼게 여기서 또 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보든 갑자기 세비아가 좋아졌어 갑자기 세비아가 좋아졌어 갑자기 세비아가 좋아졌어 우리 배우까 이거 아 나 사진을 찍고 있구요 아 네 잠깐 지도 안 보고 그냥 아주 천천히 그냥 좀 여기 한 바퀴만 봅시다 오 어디서 새가 오는거야 여기도 리스본 만큼 골목이 좁다 응 골목이 좁다 우린 어떻게든 스쿠터를 가지고 다녀야돼 와 여기 이깐 핸들을 못돌리게 도난방지 난 처음 본다 이런거 신기하다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좀 빨리 걸어야겠다 찌린내가 난다 골목에 누가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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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데 여기서 프라멘이도 좋아하고 국난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된가 dingles Spanol 영국 we have two shows everyday 1 at 6 can I take video yes it's one hour 1 at 6 another at 8 1 hour 6 or 7 15 25 euro It's a completely show It's a watching show or can I drink something 네, inside we have a little bar and you can buy some drinks and snacks. 오, 예. 오케이. Should I book? You can buy the ticket here with us in the door, or maybe with the web or the number phone. 아, 예. 오케이, probably we will come back. 예, that's good, that's good. Thank you so much. Adios. Adios. 하하하. 괜찮은데? 네. 오, 있네. 응.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놓고 마시면서 와인도 한 잔 하면서 먹을 수 있다니까. 선물 가게. 우와, 이렇게 안 생긴가봐. 응. 구름길 하나 만들까? 재밌겠네. 이렇게 만드는 걸. 여기는 뭐 모든 게 다 플라메이커와 관계가 있네. 어? 또 있어 이런 거. 네일리 쇼. 찾아보면 많이 있겠다. 그럼 이번에는 저랑 식당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산책가도 좋은 데까지 재밌는데. 오, 보인다, 여보. 일단 우리 저것만 좀 보고. 어디 들어가서 주스 한 잔 맛있게. 여기가 세비아 대성당에 왔습니다. 여기가 세비아 대성당에 왔습니다. 난 지금 안 보여. 그 태양 때문에. 이쁘게 나오겠지. 아무것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여기가 세비아의 중심지래. 도시 원데이 투어를 할까 했는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해요. 저게. 아, 그래요? 어.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응. 들어갈까? 좋네. 우리 들어왔다 음악꾼만. 여기가 세비아 대성당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 원래 이 자리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을 때. 여기 올라갈 수 있대. 정상에. 진짜?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나가서 다시 한 번 보자. 그러니까 이 탑은 성당으로 개조를 한 거고. 모스크를 부시고 이쪽에 성당을 짓지 않았을까? 추측. 추측. 고딩 양식. 오늘 산책은 여기까지. 네. 아마 우리 내일 또 와서 겪다 보면 이 세비아 대성당은 어디서나 또 보일 것?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인지 몰랐네? 네. 아마 우츄하네. 어. 여기선 별로 안 꼽은데 아마 저 뒤쪽에 뭐가 있나? 깜짝이야. 하늘chluss.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와. 멋있네. 이거. 여기. 이거. 좀 야옷. 회사. 어딨어. 너무. 너무. 여보! 그냥 우리 아예 밥 먹으러 갑시다. 너무 매울까? 오빠! 내가 왜 이렇게 실감이 안되지? 뭐가? 참팡이 사고 와서 그런지 여기 스페인인데... 저기 막 스페인 국지도 걸려있고 집에 사람들도 막 스페인말 쓰고 어 스페인인데 뭔가 기분이 좀 설명하고 힘든데 오늘... 비행기 타고 오는 유럽 여행이라고... 나는...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알고... 감개무량한데? 달트 3국을 거쳐... 폴란드를 거쳐... 쭉쭉쭉 거쳐... 아까 플라멩코 보는데... 와... 바르샤바에서 쇼팽 음악회를 보고... 세비야에서는 플라멩코를 보고... 정말 감사하게 여행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마어마한 것... 아... 존소리야? 어디로 가야되나... 짜잔! 나왔습니다! 와... 와... 그렇게 맛있던... 샹그리야... 샹그리야... 스페인 맞잖아... 스페인... 세비야... 아... 맛있다... 아...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 1유로짜리 담가 먹으면 돼... 이제... 내가 해줄게... 와인하고... 위스키 좀 넣고... 과일 넣고... 하면 돼... 응... 자... 스페인을 느낍시다... 아... 맛있다... 음... 좋아... 내가 잘못 시켰어... 당신이... 고로케 시켜달라고 했는데... 6,000원짜리... 6,000원짜리... 6,000원짜리요? 참치를 뭐 약간 익힌 걸 거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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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왜 그래... 어... 짜다... 빵이랑 먹어야 돼... 음... 어우... 아... 스페인도 대체적으로 짜... 네...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음... 드십시오... 드십시오... 몸베르타가 싸고 많이 돋네... 여긴... 서울로 치면 명동인데... 우리 다시는 관광객이 정하지 말자... 하하... 치킨이야... 맛있겠네... 음... 관광객 모드... 배고파... 밥 먹을래요... 갑시다... 걸어가자... 한 45분인데... 지도 보니까... 걸어가자... 하하하... 으하... 여기... 일본... 아니... 일주일... 한국어... 한국어로...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새로? 서울바 유명한... 서울... 영국! 아이고, 지슨바! 지슨바! 영국! 영국! 저번엔 인도네시아 나갔잖아 몰고코에서 타일랜드하고 비에트남 나왔어 뒤에 누가 코리아라고 해서 아시아에 아는 나라 아시아에 아는 나라 그러네 바로 차이나 할 줄 알고 아, 네네네네네네 와, 좋네 밤에도 좋아요 바로 먹으러 가고 다행이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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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만, 예전에 먹으러 가고 저녁때리에 스테이크 저것은 왜냐면 이봐, 아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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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라멘토를 지금 골라 그랬는데 저희 이렇게 시쳐먹으면서 그래도 공연도 할 것 같은데 재밌죠 한국인거같은 인상 사랑해요 카드라마 카드라마 좋아해, 한국어 그래,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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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국어 감사합니다 한국어 아디오스 아니 내가 이게 무슨 페스티벌이냐고 싶은데 설명하기 매우 어렵대 플라멩코에 관한 건 아니래 오리지널리 모든 동물들을 위한 그런 축제라는데 지금은 변질돼서 이런 그냥 플라멩코 의상이 있고 술 먹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정확히 모르겠어 우리는 집에 합시다 저 친구도 플라멩코를 보려면 시내로 가래 그냥 계속 춤추고 노는 거야 어제는 이런 데 와 있어 맞아 볼지도 못하겠다 맛있어 맛있어 Cut 워싱 evalu 안녕! 안녕 세미야! 안녕!